최근에 락 레이 를 가지고 히트싱크 장착을 했는데요. 마찬가지로 락 레이 가지고 모터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러분들. 이 어마어마 큰 슈퍼 바자레이를 히트싱크 장착하려면 나사 3개 풀신 다음에 와이 잭을 연결하시구요. 저 뒤쪽을 꽂은 다음에 변속기 쪽에 있는 프로그램 카드 꽂는 펜이 있어요. 거기다 와이 잭 꽂아서 제가 두 가지 펜을 장착할 겁니다. 그쵸. 그래서 더블 대왕 제가 같이 할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. 1탄은 여기까지 하고요. 2탄 내려가서 할게요. 그릇쯤 발라드리겠습니다. 이따 봐요.